이재명씨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동규씨도 완전히 그냥 배속까지 다 밝히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고 남욱씨도 감옥에서 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욱씨가 작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정인들 가운데 돈을 만들고 돈을 제공한 두 사람이 모두 다 작심하고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다 낱낱이 까발리겠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씨가 그동안 아주 잘 이리저리 참 잘 빠져나왔는데 이번에도 참 어려울 것 같네요 대장동 지분에 대해서 내가 재판정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위정죄로 고소해라 혹을 잘 아는 변호사이라도 됩니까 나를 그냥 해라 그거 듣고 나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야기 못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못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욱은 지분정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측 지분이 얼마다라는 그런 정언을 법정에서 한 것에 대해서 그 정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거니까 이재명 측에서 허위라고 생각하게 되면 위정죄로 고소를 해봐라 고소하면 소위 대장동 개발 이익에 대한 이재명 측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수사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대장동 지분에 대해서 법정 정언을 한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를 진술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11월 20일 밝혔다 어떻게 여러분들 검찰에서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 이렇게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쪽에 이기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남욱 씨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재명 측 지분이 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지겠죠 그런 또한 이재명 대표 측이 자신의 법정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정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없냐 법정에서 위정이라는 것은 큰 그런 죄죠 그러니까 그냥 왁왁거리지 말고 이재명 측 지분이 이 정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불만이면 그렇게 당당하면 그러면 위정죄로 고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또 이재명 대표 측이 자신의 법정 정언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소설가로 이미 등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솔직히 정언하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겠다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까지 내가 덮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는 내가 한 법정 진술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다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정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느냐 남욱 변호사가 이러면 작심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술을 범복한 것은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른 것은 천하동인 1호 지분 관련 딱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검찰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다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남욱 변호사는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이니까 상당히 솔직한 포인트에 들어갔을 것이고 기자들이 적응적인 질문을 던졌을 테니까 검찰 조사를 받던 1년 전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지지율이 1등인 대선 후보였다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 자금까지 준 상황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겁이 났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분위기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걸로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선이 안 되겠습니까 따놓은 당상 같은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같으면 검찰 가가지고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남욱 씨 이런 발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인터뷰 기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행간의 뜻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작심을 단단히 했구나 내가 한 법정 진술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가 있고 왜 아니라고만 하고 미정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 안 나오냐 솔직히 정언하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겠다는 거예요 유동규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는 겁니다 사바사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까발기겠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책임의 내 몸만큼만 받겠다 김만배 씨가 여전히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대표적 것이 아닌 내 것이란 입장을 고소하는 데에서는 김만배가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데 본인이 이재명 대표적 지분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주식을 대체 왜 많이 갖고 있는가 이번에 대장동 개발 부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보니까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남욱 씨 같네요 그러니까 남욱 지분이 가장 많고 원래 남욱 씨가 45%를 받으려고 했는데 25%로 양보하지 않습니까 김만배는 이렇게 중간에 거간꾼 역할을 한 모양입니다 로비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12.5%라고 자기 지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왜 그렇게 엄청난 지분을 가져야 되냐 기여한 것이 내보다 적은데 그것이 남욱 주장의 핵심입니다 기여를 가장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제공하거나 만들어서 제공한 사람이 대부분 남욱이지 않습니까 남욱이 돈을 만들어서 대부분 다 제공을 했죠 그는 또 전날 재판 이후에 김만배 씨가 자신에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10년 넘게 봤지만 아직도 그분 속을 모르겠다 좀 뭐 이렇게 모호한 모양이죠 남욱 변호사는 동업자인 정영학 씨가 모든 대화를 녹음해서 검찰에 제출한 데 대해서는 이제 와보니 나도 녹취를 해야 했나 싶다면서도 처벌을 더 받을지언정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내 자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뭐 짧은 글에서 남욱이란 사람의 어떤 인간적 면모라는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유동규는 뭐 기본적으로 경희대학교 성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 몸을 담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인 품성이 좀 다르다 생각했는데 남욱 변호사는 지금 기자들하고 나눈 대화를 보게 되면 이 양반의 근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완전히 있는 그대로 까발길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큰일 난 겁니다 남욱 변호사 이 양반도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그 동네 사람들이 제대로 걸려드는 거죠 양아치 스타일을 이뤄면 살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게 걸려든 겁니다 아주 나기에 아주 힘들 것으로 봅니다 남욱 변호사 이 양반도 очереди 남욱' visible 남욱 변호사 이 분 BMW 김치rans looking 포함돼 있고 남욱 변호사 그 City가 남욱 변호사 이 문화가